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미즈놀의 월가, 테슬라, 속보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은 장 끝나기 정확하게 53분 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첫 번째 소식은 스페이스X 소식입니다. 4차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화성에 가나요? 일단 화성 앞서서 달 쪽으로 한 발자국 앞서 발전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무적이었던 것은 지구 귀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스타쉽이죠. 지구 귀환에 필요한 스플래시 다운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스플래시 다운은 우주선이 지구로 대기권 안으로 돌아와 착륙할 때 낙하선을 활용해 엄청난 속도를 안전하게 줄이면서 바다에 착륙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스플래시 다운에 성공했다는 소식이거든요. 스페이스X는 스타쉽이 오늘 7시 15분 미국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의 발사장소 스타베이스를 떠나 우주 궤도를 비행한 후 고도 210km에서 지구 궤도를 따라 안전하게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스타쉽은 40여 분간의 비행을 끝내고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해서 스플래시 다운에 성공하면서 안전한 착륙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스타쉽은 수차례 발사 문제와 항로 이탈 문제 이후 착륙 과정에서의 궤도 이탈 및 실종, 스플래시 다운 실패 등으로 완전한 비행 및 귀환을 이루지 못해왔죠. 그러나 스타쉽은 이번 비행에서 음속의 5배 속도로 우주에 도달했고요. 다시 예정된 제어 체계로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지구로 돌아오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네 번째 테스트 비행 끝에 모든 과정에서 큰 결함을 내보이지 않은 건데요. 스타쉽은 발사 후 8분 이내에 로켓의 초대형 부스터를 멕시코만에 떨어뜨렸고요. 1시간 이전에 상부 상체를 인도양으로 분리해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의 실제 목적은 이전까지 실패를 거듭했던 지구 귀환을 입증하려던 것인데요. 파이네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임무에서도 몇 가지 문제는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귀환 도중에 몇 가지 명백한 장애가 발생했고요. 선체가 지구를 향해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제어 플랩이 부서지기 시작한 겁니다. 스타쉽이 완벽한 성공을 하기까지 안전의 문제로 인해 우주인의 선체 탑승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시험 발사 때마다 일련의 과정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년 내에는 민간인의 우주여행이 가능할 거라는 것이 스타쉽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테슬라의 오늘 모습. 시작하자마자는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172.73을 찍자마자 오늘 스페이스X의 성공에 힘이 없을까요? 정말 스페이스X처럼 날아가는 모습. 와 이거 제가 한번 멋진... 그려드리겠습니다. 멋진, 아름다운, 얼마만에 보는 우리 테슬라의 멋진 비상입니까? 그쵸?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하다 보면 화성 정말 가나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안전하게 귀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화성 가서 이렇게 잘 보다가도 지구 돌아오는데 사고 나서 하늘 알아가면 누가 타겠습니까? 그쵸? 목요일이면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2만 9천건으로 8천건이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도 사실 시장이 좀 호재로 작용했거든요. 왜냐하면 실업수당이 는다라고 하는 것, 청구건수가 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용이 지금 시각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유럽연합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시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주요 총매자가 되었습니다. 캐나다도 내렸고 유럽도 내렸고 그래서 언론에서는 각국의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붙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글쎄요. 어저께 제가 캐나다에 계신 우리 미진호 가족분들 영상 댓글로 좀 남겨달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남겨주신 글들에 이것에 따르면 실물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였어요. 실물 경기는 굉장히, 몇몇 인플레이션 몇몇 분야 쪽은 잡히는 것 같은데 실물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캐나다의 유럽의 금리 인하는,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려진, 쉽게 말해서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내려진 특단의 조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왜 오르느냐.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시장은 오르게 되죠. 그런데 한꺼풀 딱, 거풀 딱 열고 보면 어떠한 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느냐.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말기암 환자를 퇴원시킵니다. 바깥 세상을 보고 답답한 병실을 벗어나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게 마냥 말입니다. 완치돼서 퇴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게 없기 때문에 남은 여생 정리하세요라고 퇴원하는 거라고 한다면 환자에게는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당연히 슬픔이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물가는 이미 잡혔다라고 또 설레발을 치는데 여러분 중심 딱 잡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엔비디아 상당히 휘청휘청했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젠순왕이 60만 주 매도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젠순왕이라든지 주요 인사이더들이 주식을 팔 때는 그냥 막 팔면 안 되거든요. 제출을 해야 되는데 60만 주 내년 3월까지. 최소 여러분 내년 3월까지 60만 주 젠순왕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경제 지표 및 종목에 대한 소식들 몇 가지 알려드리면 게임스탑 오늘 엄청 잘 갔거든요. 지금도 잘 가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스탑 플러스 39%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미즈노래서 오른쪽 분이 배너 보이시죠? 게임스탑 오늘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스킬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와우 후끈후끈 달아오르네요. 후끈후끈. 자 액변 분할하는 종목들 있죠? 스플릿, 치플레가 50대 1,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오늘 참 끝나고 하고요. 실질적인 거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대 1의 액변 분할이 돼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엔비디아의 액변 분할 이후 스플릿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거야? 대한 영상 제가 어저께 올려드렸죠. 모두가 한쪽 방향을 가르치고 있을 때 우리는 능정한 이성으로 항상 능정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바이더딥 역발상이 안 되는 이유.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부자가 많지 않은 이유도 다 있는 거죠. 어제 실적 발표한 룰루레몬이 자사주 매입 10억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루가 휘청휘청하는데 역시 룰루의 핵심은 뭐죠? 맞습니다. 룰루의 핵심은 중국에서의 마켓, 어닝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쉽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지금 고전하는 모습을 룰루 뿐만 아니라 나이키도 그렇고 스타벅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애플도 같이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때문에 고생 안 하는 것은 엔비디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로빈의 씨, 로빈후드, 비트 스탬프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까 계속 M&A 인수합병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굵직굵직한 뉴스들 또 헤드라인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미국이 AI 반독점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를 겨냥했다고 합니다. 나설 때 됐죠. 항상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시총 3조를 뚫은 진격의 엔비디아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시총 1위거든요. 마소의 자리까지 엿본다는 소식입니다. 달러 추리가 CD에서 중립으로 목표가를 낮춰버렸고요. 목표가 120달러로 하향 리포트를 내놨는데 자, 여러분 달러 추리의 고전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미국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오늘 뉴스 보니까 샤넬 있잖아요. 명품은 돈을 어마무시하게 긁어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에게는 불경계가 없죠.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는 미국 현지에 있어서 이제는 서민층, 서민층이 주로 커스터머인 99스토어, 달러 추리가 고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래도 여러분 대표적인 미국의 원달러 샵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99스토어랑 달러 추리 99스토어는 파산 신청을 해서 각 지역마다 스토어를 다 닫고 있어요. 그렇다면 끝까지 살아남는 달러 추리가 다 먹지 않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타겟을 가보잖아요. 그럼 한쪽 코너에 원달러 샵품들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타겟을 가보면 제가 조만간에 또 타겟 현장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중간 소득이 약 7만 4천 6백불이거든요. 연 소득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만 4천 6백이면 한 5천, 6천 조금 넘네요. 그렇죠? 한 달에 여러분 보통 한국에서는 10만 불이면 연봉이 한 13억 아니 13억이 아니죠. 10만 불이면 1억 3천 정도 돼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벌어도 택스도 세금도 비싸고 생활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10만 불 벌어봤자 사실 빠듯하게 삽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산다. 정말 미국 사람들의 은행 어카운트에 돈 100불 없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그런데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 집주인들이 미쳐가지고 몇 달치 몇만 불 이게 시중에 너무 돈이 많이 풀리면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서민들만 되게 고생을 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저희 미주노 가족분들 가운데 생활고로 힘들어하시고 힘드신 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저도 다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정신줄 똑바로 차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습관된다. 포기하지 마라. 습관된다. 아니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이 황제가 될 수 있었던 데는 남무르는 곳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십만 번을 연습을 한 결과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하단에 오늘 싱가폴과의 국가대표 경기가 있었잖아요. 올림픽 아니 아니 월드컵 예선 모처럼 시원하게 7대0 7대0 흥민이도 넣고 강인이도 넣고 주민기도 넣고 희찬이도 넣고 다 넣었습니다. 7대0으로 물론 싱가포르는 되게 약체죠. 그리고 이미 예선 탈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모처럼 시원시원한 경기 클린스만 봤냐? 벤투 봤냐? 34살의 신입 주민규 선수 우리 K리그의 최고의 골잡이였죠. 지난번부터 국대에 선발돼서 오늘 시원하게 데뷔골을 터뜨린 모습 아주 좋았고요. 강인이도 지난번 사건 이후로 정신 차리고 시원하게 저는 강인이의 슛을 보면 슛이 시원시원하죠. 대포할 슛. 그렇죠. 왕년에 우리 홍명보 선수가 공격수하는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손흥민 선수도 오늘 강력한 상대방의 수비수들을 제끼고 아주 멋진 그렇죠. 민재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요즘 민재가 아주 힘들어하죠. 민원에서 민재 없어도 수비가 튼튼해서 오늘 한 골도 먹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게 뭐냐면 어저께 제가 21개의 종목을 추천드렸거든요. 100%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0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추천하는 급등주는 짧게 짧게 끊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루를 넘기셔도 안 되고요. GME, AMC 지금 40% 가고 있거든요. 이건 진짜 보여드려야겠다. 여러분 GME 제가 앞전 영상에서 보내드렸죠. 보세요 여러분. 페니 주식은 오케이. 그렇다 쳐요. 제가 GME 뭐라고 그랬죠? 계속 간다고 말씀드렸죠. 어떻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꼭지에서 물렸는데 버티만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주식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골로 갑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입절하시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다시금 바닥 잡는 거 보고 매수타점 못 잡겠다고요? 미주놀 멤버십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가르쳐드리고 하는 게 매수타점 잡는 법. 이제는 우리 시즌2 우주방에 들어온 우리 학생들 너무너무 잘해요. 이 영상 끝에 21개 종목이 100% 수익률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오늘 다큐사인을 비롯해서 또 어닝 발표 있잖아요. 사냥 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입니다. 6월 6일이고요. 6월 5일 날 저희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 중 9시 25분이거든요. 미국 서브 시간 기준으로 장 시작하고 3시간 후에 중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뻥인지 진짜였는지 먼저 저희가 어저께 2차에 걸쳐서 나눠드렸는데요. 1차에서 어저께 애프터장 끝나기 전에 종목 쭉 추천해 드렸고 약속드린 대로 오늘 장 시작하기 1시간 30분 전에 다시 한번 간추려 드렸죠. 종목들 한번 중소형주는 팔란티어 노베맥스 SMR 엔비디아 SMTC 룰루레몬 GME AMC 페네주시군 FRGTA에서 어떻게 됐는가 한번 점검해 드리겠고요. 먼저 지금 이 시간 장이 이렇습니다. 정말 안 좋죠? 엔비디아가 못 갈 때는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상당히 안 좋고 힘도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추천 정보 볼까요? 빅토리아 시크릿 제가 어제 쇼시라고 말씀드렸죠. 크로스 걸린 이 때가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이거든요. 확실히 빠져졌습니다. 수익률 한번 따져볼까요? 추천드렸을 때만 쇼시를 치셨어도 최대치는 마이너스 6.80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5.75% 수익 낼 수 있었고요. 팔란티어 제가 어제 팔란티어 별도 영상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죠? 간다 그랬죠? 팔란티어 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3.88% 오늘의 히어로죠? 자 노바백스 여기 기점이에요. 서부 시간으로 5시 동부 시간으로 8시 사고 난 다음에 수익이 남거긴으로 가겠습니다. 바람은 수익 났죠? SMMR 똑같죠? 여기 수익 났죠? 엔비디아 오늘 엔비디아 많이 빠졌지만 젠스랑이 뭐 또 판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빠졌지만 장착하고 여기 수익 났죠? SMTC 엄청 수익 났네요. 룰루레몬 여기가 바로 8시에요. 시간으로 프리장에서 수익 났고 GM이 대박이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MC 대박 FRGT 대박 이런 이제 여러분 팬유식들은 짧게 짧게 치고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물렸으면 손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욕심이 문제인 거라고요. 자 보세요. 추천부터 고점까지 무려 51%인데 아니 51% 먹었으면 됐지. 무슨 기업식이 많아요. KRTT 대박 OMMD 여기서 이게 이제 5시 기준이에요. 대박 VR, AX 여기죠. 대박 AMD 여기서 추천해서 여기까지 대박 소박 AHL 여기서 추천 잘 못 갔지만 수익 났죠? SDCS 여기서 추천 매도 매도 수익 났죠? CVAC 여기 추천 수익 수익 났죠? 지금도 지금도 지지받고 가는 길이죠? GOVX 여기 추천 살짝 수익 났다가 빠졌죠? ISPC 여기 추천 수익 났죠? LPA 여기 추천 수익 났죠? 어마무시합니다. MSGM 여기 추천 그래서 수익 났다가 빠졌죠? SFWL 여기 추천 수익 났죠? 100%입니다. 왜 많은 이들이 왜 많은 분들이 미즈놀의 우주여행 멤버십에 가입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어쩌나 맞춘 게 아니라 벌써 올해 들어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되고요. 우주여행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이 영상 하단에 보이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영상 하단에 보이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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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원하시는 거예요. 단톡방 들어오시려면 공부할 사람만 들어오세요. 정보 얻을 사람만은 들어오지 마시고 정보만 얻겠다 공부 안 한다 하는 분들은 그냥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요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셨죠? 진짜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 단지 제가 종목 몇 개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는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한테 남김없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딱 가르쳐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멤버십의 이 영상이죠. 정말 알려주기 싫었던 나만의 필살기법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단톡방 여기서 보시면 제가 그분들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오픈하지 않을 뿐이지 수익률 장난 아닙니다. 하루에 20% 30%는 기본이고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런 광고 영상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냥 가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광고 영상을 매 영상마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멤버십에 들어와서 저희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좀 더 빨리 알았었으면 하는 후회를 다 하고 계시거든요. 듣기 싫으면 배웅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